배고프는 은지 배고픈 은지 오늘은 은지 건강검진한다 은지야 건강검진하러 가요 엄청 배고파 보여요 수척해졌어 굶어서 금진 않았지? 어제 3시부터 꽈배기도 드셨다면서요 어제 3시부터 금식했습니다 3시부터 갑시다 창원에서 봐요 은지야 잘가 바꼈어 무슨 스티로포만 하네 어디 꽉 떨어졌다 배고파서 스티로포도 먹어? 은지야 배고프지? 잘 갔다와 예쁘게 나온다 은지야 샤워했어 한달만에 아 아 원래 사람들이 금식하면 좀 이뻐 보이잖아 알라징 왠지 다이어트 다이어트 두 마름데? 한 마름대로 배고파서 더 그러는 거 여기다가 비용해지더라고요 은지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이러뜨려 부단한 거다 은지 다이어트 다이어트 은지 다이어트 그냥 내려간다 여기가 왜 어디 안가? 은구야 내려가는데 은구야 놀고와 은구 어디가? 왜 숨어? 은구 한 거 어디 갔어? 한 거 어디 갔어? 한 거야? 이거 무서워? 배운 거? 배운 거 무섭냐고? 재료 보지 말고 한 거야? 뭐 어떻게 도망가는데? 나가야 돼 나가야지 무서워?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데도 없잖아 나 도망쳐야 돼 나갈 데도 없잖아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들어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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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싫어 잡는다 핫 카펫 날씨가 맞춰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난 너무나 너무나 나갈 거야 맛있어 아냐 손 compel 뚜껑 질 사귀는 제가 다 안된다 여기서 사라지고 싶다 아까 나가고싶은거 같지? 아우 귀여워 아팠죠? 얼마나 소리지? 소리소리를 하지 그냥 소리소리를 하지 그냥 민지 한 번 봐줘 아이 귀여워 민지야 눈 좀 뜨세요 네? 민지 아파요 민지 담집 아픔 아니 민지야 눈 좀 떠라 손등이 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